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번 유닛을 정리하는 유닛 엑셀사이즈 부분을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정리하는 시간이 될 거고, 우리가 모든 문제를 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쓸만한 이라는 표현보다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 문제들을 선별해봤습니다. 천천히 한 문제, 한 문제 이거는 꼼꼼히 해석해 가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네, 4번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아, 2번을 먼저 해야 되면요, 위에. 2번을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비 서포스트는 때때로 sometimes 하면서, 비 서포스트라는 표현은 아시죠? 뒤에 투구정사 쓰는데, 뭐뭐 해야 할다는 뜻. 뭐뭐 하기로 반드시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투구정사 쓰고요. 그래서 누군가의 말을 듣고 있어야 된다. 들어야만 하는 그런 때가 가끔 있다. 뭐 이런 거 아닐까 싶어요, 때론. 그럴 때 너의 마인드가 start to wonder. window 하다는 건 헤매고 돌아다닌다. 헤매다. 뭐... 방황? 뭐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방황하고 이리저리 헤매고 돌아다닌다는 뜻인가 보니 아마 뭔가 좀 혼란스러운 느낌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모든 티처들이 뭘 아냐 하면 대전을 향해서 접속 사야 되시죠. 이것이 자주 발생한다는 것을 안다. 클래스 있는 학생들에게. 이것이라고 하면 앞에 있는 말이죠. 즉, 마음 인정해. 몸떠서 방황하는 이런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안다. It's what goes on inside your head. 머릿속에... What goes on 하면은 머릿속에 이렇게 흘러다 있는 일 일어난 일이 바로 그것이다 하는데 이 시 가짜가 아닐까 싶고요. 대시 진짜가... 아... 아니네. 아주 진조가 아니고요. Sorry. 아주 진조가 아니고 DM makes all the difference in 하면서 뒤에 나오잖아. 이러한 점에서 모든 차이점을 만들어야 된다. 어떤 중대한 변화를 이끌어야 된다. 이 대시 앞에 있는 What goes on inside your head를 받아서 이게 예 어... 강조 용법으로 쓴 걸로 보입니다. It is That을 지우면 원래 있는 문장이 나오는데 이 제가 괄호로 묶은 부분을 강조하려고 앞으로 뺀 거고요. That이 없다고 생각해서 바로 붙여보면 What goes on inside your head를 주어로 해서 Makes all the difference in 하면서 뒤에 문장을 붙여주면 원래 문장이 보이죠? 그래서 이걸 강조한 걸로 보면 강조 부분으로 보이고요. 큰 변화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어디에서의 큰 변화냐면 How절이죠? 얼마나 잘 니가 convert는 바꾸다 변화시켜 종교적인 말에도 나와요. 개종한다는 말도 convert라는 말 쓰거든요. 바꾼다는 뜻입니다. 니가 here into convert a to b 또는 a into b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그럼 괄호를 묶어 볼게요. 여기서 여기 하나 something 끊고 you learn 이렇게 하면 되겠죠. 니가 배운 무언가 이거 한 덩어리죠. 그러면 a를 b로 바꾸다인데 그럼 a 부분 즉 이 부분이 빨간색으로 갈까요? 이 부분이 a 부분이고 이 부분이 b 부분이 있는데 a 부분이 명사화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니가 드러내서 끝나는데 니가 들은 게 없어요. 목적어가 없습니다. 목적어가 없는데 앞에 있는 선행사도 컨버터 밖에 없습니다. 요건 안되고 what입니다. 예. 그래서 아 아 거툴리 문장 아니죠. 그래서 what이 답이구요.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4번 when it become clear in me 하면서 나오는데 이시 가짜 그럼 분명해 보인다. 나에게는 하는데 제 생각에 이 부분이 진짜야 될 것 같죠? 저 를 진짜로 썼다. 좀 특이한데 일단은 의심이 됩니다. 이를 볼까요? 어느 닥터도 no 닥터니까 없다는 뜻이죠. 기본적인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닥터는 없다는 사실이 나한테는 분명하게 될 때죠. 이 괄호로 여기까지 묶은 이 컴마까지 묶은 부분이 진짜 주어의 역할을 해요. 그러면 지금 what이 만약에 맞는 거라면 앞에 선행사는 없으니까 큰 상관없네요. 밀을 받는 건 아닐 테니까 뒤에 문장 지금 제가 빨간 펜으로 밑줄 치고 있는 이 부분이 완전한 문장이 되면 안 되죠. what이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이미 제가 해석을 방금 했듯이 완전한 문장입니다. 완전한 문장 그럼 얘는 답이 될 수 없고요. 답은 yeah, that이 되겠죠. 완전한 문장의 끝은 되죠. 이게 일반적인 전형적인 무슨 구문입니까? it, that, 가, 주어, 진, 주어 구문이죠. 그게 딱 떨어지는 상태죠. 뒤에는 안 읽어도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6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compounding the difficulty 나와요. 여기서 여기서 compound는 어려움을 더 심화시키고 악화시킨다 뭐 이런 뜻으로 쓴 것 같고요. 분사 구문이 아니군요. 여기 이렇게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쓴 것이 now more than ever 여지껏 어떤 때보다 바로 지금 이런 말로 쓴 것 같아요. 바로 여지껏 어떤 때보다 바로 지금 약간 지금을 강조한 느낌으로 쓴 부사 구절이 들어가 있는 부사구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럼 그냥 얘는 주어 어려움을 더 악화시키고 더 심화시키는 것이 뒤에 왓절이 만약에 맞다면 뒤에 문장이 완전하면 안 되겠죠. ergonomist 인간공학자래요. 아 이게 뭐 하시는 분들인데 어 어렵습니다. 이렇게만 보고는 ergonomist 인간공학자라는 분들이 정보를 부르는데 overload 정보를 부르는데 overload? 이거는 한다는 것 같은데 예 그래야 말이 되죠. 정보를 오더로 볼 리가 없으니까 이걸 한 단어로 보고요. 정보에 과부하 이 정도 번역하면 좋을 것 같아요. overload 가요 지나치게 부담을 준다는 뜻이거든요. load 자체가 명사로 부담이고 overload 하면 지금 부담을 지나치게 줍니다. 과부담 또는 과부하 그래서 정보에 과부하를 말하는 것 같고요. 그럼 뒷부분에서 봤을 때 agronomist 인간공학자 인간공학자 공사 부른다 그 다음에 부르는 내용을 목적어라고 할 때요. 정보의 과부하를 뭐라고 이게요 얘가 목적어 아니네요. 얘가 목적어 뭐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목적어가 없는 걸로 보입니다. 즉 인간공학자들이 뭘 불러 뭘 부르는데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를 뭐라고 부른다? 정보에 과부하라고 부른다. 그래서 뒤에가 비어있어요. 비어있다는 뜻은 앞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선행사 없이 가져올 수 있는 what이 예 이건 맞는 걸로 봐야 됩니다. what된 문제 다시 푸는 거 정리하면 문장이 완벽한지 안 완벽한지 로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뒤에도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게 뭐 문제 푸는 데 의미가 없습니다. where로 꾸며는 거 혹시 궁금해 할까봐 어 where 앞에 있는 예를 들어서 음 지금 추상적 개념인데요. 정보에 과부하라고 그러는 그 무언가 요런 것은 어떤 추상적 공간으로 where로 꾸며 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리더는 음 근데 overrun 했다는 뜻이 약간 너무 빨리 엄청 달리는 뜻이잖아요. 엄청 퍼진다. 리더는 리더가 인풋이면 어떤 정보들이 들어오는 넘쳐난다. 지나치게 자기가 이것도 과부담을 받다는 뜻으로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오는 어떤 인풋들로 지나치게 과부담을 받는 바로 그러한 곳 그거를 information overload 라는 것을 수식하는 것 같고요. 구현 설명으로 가운데 낀 게 이메일을 통해서 미팅을 통해서 펌컬을 통해서고요. 이것은 only distract 그 다음에 confuse her think 를 하는 것들입니다. 라고 하고 있죠. 이런 정보들이 들어오는 것들 이렇다고 하고 이 that 은 관계 대명사라는 거 이해되시나요? 뭘 받았어요? 앞에 있는 br을 설명하는 실제로 예, input 를 받은 거죠. 그래서 distract confuse 둘 다 s가 붙지 않는 겁니다. 복수이기 때문에 input이 8번 불러가겠습니다. behavioral economics 행동경제학자죠? 이런 학문이 있습니다. 구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인가 4로 봤습니다. 실제로 연구하는 거고요. death절이 나왔어요. 아마 앞에 천행사 없이 death을 썼으니까 이게 만약에 맞다면 뒤에 완전한 문장을 붙여만 줄 겁니다. 사람들이 한데요. 사람들이 한데 음? 그럼 벌써 이상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한다. 뭐 뭐처럼 approach the kind 뭐에 반대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한데요. 일단 제가 보기엔 이 자리가요 비었어요. 그럼 death로 메꿔줘야 되는데 메꿀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얘가 틀렸습니다. 틀렸고요. 선행사 없는데 메꿔줘야 되니까 what으로 해주면 어떤 종류의 인간들과는 반대인 것처럼 사람들이 하는 그 행동하는 그 것 사람들이 하는 그 것을 연구한다 하고 있죠.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냐면요. 호로 받아서 인간의 마인드가 calculator 계산기처럼 작동한다고 가정해버리는 사람들과는 반대로 어 그런 사람들과는 약간 반대인 것처럼 사람들이 행동하는 연구를 한답니다. 이런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보여주자 계속 보여준답니다. 앞에 역시 받을 거 없이 뒤에 문장을 death로 썼다면 이게 맞다면 뒤에 문장이 완벽하겠죠. 한번 볼까요? 사람들이 거절하는데 reject unfair of 동 아니 목적어 불공평한 불공정한 제안을 거부한대요. 비록 그것이 그들에게 그렇게 함으로써 돈을 어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돈을 지불하고 뭐라고 할까요? 코스트가 돈을 들게 만들다 원래는 비용을 유발시킨다는 뜻인데 돈이 그것이 돈이 들게 하더라도 그들에게 그렇게 하는데 돈이 들게 하더라도 불공정한 제안을 거절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완전한 문장이죠. 뒤에 even if 저라면 별도로 논외로 친다 하더라도 people reject unfair upper 이것만 해도 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이 death은요. 이 death은 완전한 문장입니다. 그럼 완전한 문장을 이끄는 death은 당연히 접속사의 death이고 이건 맞는 거죠. A만 잘못됩니다. 12번 풀어 보겠습니다. 예, it이 가짜고요. 진짜입니다. 그들의 몸으로부터 무언가를 추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면 뭘 추측하나요? death으로 받아본 것 같은데 추측하는 내용이 없죠. 왜냐하면 이렇게 보세요. 그들의 몸으로부터 추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추측하는 내용이 없잖아요. 대절이 추측하는 내용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목적으로 그럼 새가 둥지를 만들고 때때로 동물들이 행동을 하는데 In a way 어떤 방식으로 행동하냐면 꽤 반대되는 방식으로 Contrarity 하면 어디어디야 반대되는 대조되는 방식이죠. 대조되는 방식으로 대조하다니까 대조하는 이니까 대조하는 방식으로 반대되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하고 가정하는 건 불가능하대 뭐와 대조되냐 봤더니요 뒤에 that이 나와요. that 나오고 might be 나오는데 이게 관계대명사일 수가 없죠. 앞에 받아올 게 없으니까 근데 might be 부터 나오니까 이 상태로는 그냥 문장으로 쓴 대절이 아니고 that으로 쓰는 그냥 문장이에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갑자기 그냥 Contrary to 하고선 그냥 that 저것은 하면서 문장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냥 문장 쓸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건 안 되니까 이 that이 앞에서 받아오는 관계사일 수밖에 없는데 접속사도 안 되고 있고 지금 불완전한 문장이니까 받을 것도 없고요. 얘는 틀렸습니다. 앞에서 받아서 메꿔줄 방법도 없고 선행사가 없고 첫 번째 두 번째 완전한 문장의 대투를 안 되니까 가능성이 없어요. 그럼 얘는 선행사 필요 없이 불완전함을 메꿔주려면 역시 와 밖에 없죠. 뭐와 반대 어떤 것과 반대되는데 뭐하냐면 기대되는 거예요. 그대의 physical form 신체적인 어떤 형태로부터 기대될 수 있는 그런 것과는 좀 대조적인 꽤 다른 행동을 한대요. 이렇다는 것을 그들의 몸을 갖고 추락하는 건 불가능하죠. 외형적으로 예상될 수 있는 것과 좀 다르게 행동하면은 당연히 추측이 불가능하죠. 뒤에 보면 ghost spider 뭐예요? 거미 이름인가요? ghost spider 할게요 그냥. ghost spider they try and sleep 아주 크게 긴 다리를 가지고 있어요. 대단히 긴 다리를 갖고 있지만 그들은 wave web 위브 하단 얘기는요. 실 같은 걸 짜단 얘기입니다. 뜨개질 하듯이 실 짜단 얘기고 거미줄 친단 얘기겠죠. web sour of very short thread 하니까 실이 굉장히 짧대요. 짧은 실로부터 이 웹 그물을 짜낸대요. 얘는 긴데 특이하네요. 예상 의외죠? 이런 예를 드는 거예요. 인간의 관찰 인간의 관찰 인간의 관찰자에게는 그들의 다리는 sin great hindrance 처음 보여요. hindrance가 뭐냐면 장애물이 그들이 돌고 move about the web 웹 쪽으로 옮겨가고 그들이 핑핑 회전할 때 가 좋을 것 같아요. as를 쓰면 전치사 뭐뭐로서의 전치사가 아니라면 이 뒷부분은 그냥 접속사일 수 밖에 없어요. 얘는 관계사 아니니까 그럼 뭐여야 돼요? 얘가 만약에 맞으려면 뒤에 문장이 완벽해야 되는데 그들이 돈 다 끝났고 move about 뭐 이 그물 쪽으로 기억하면 about을 약간 의역하다면 그물 쪽으로 막 돌아다녀 완전한 문장으로 가야됩니다. 그냥 자동사죠. 그래서 완전한 문장이라고 보고 완문 접속사 쓴건 문제가 없죠. 얘는 정상입니다. 요렇게 해서 Unit Exercise는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갈무리에서 Unit 3, Unit 4를 또 섞어서 한번 연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작업 방법은 열기가 감사합니다.